콘서트 때 했던 화제의 신풍 대사라고요. 시작해줘요. 시-작! 어? 니 울었나? 아, 울게 왜 울어, 바보야. 어차피 또 볼 건데. 이러면 내가 니 두고 하기 좀 그렇다니까. 평소에도 약간 좀 스윗가인가모네, 우리 동생들이. 좀 스윗했다면 저는 좀 강렬하게 좀... 상남자 보죠. 상남자 보죠. 뭐고? 와, 울었나? 아, 울긴 왜 안 울어? 또 볼긴데. 하... 여러분 내가 니 두고 하기 좀 그렇다니까. 와... 예! 2번째 엔진 2번째 엔진 3번째 엔진